무릎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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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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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오랜만에 한 1년 반 넘게 2년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노래는 희망고문이라는 노래인데요 제목과 같이 남자분이 여자와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않고 여자를 계속 희망고문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잠시 후 6시 엠카운트다운에서 송지은의 컴백 무대가 최초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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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